유학 가고싶은 나라 탑 10 어떤 나라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제 나이 고장 10위 스페인 9위 뉴질랜드 8위 프랑스 7위 네덜란드 6위 영국 5위 스위스 4위 미국 3위 독일 2위 캐나다 1위 호주 한국은 57.25점 22위로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했고 일본은 63.8인점으로 전년 대비 3계단 상승 13위를 기록 중국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유학 가고싶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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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religions